35과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잖아요. 이유 말하기, 추측하기, 잖아요. 한류, 경제 및 산업, 한류 여행, 멋있다, 인기, 그럼요. 연예인 중에 빅댕, 케이팝, 드라마, 영화, 음악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가수, 영화 배우, 아이돌, 동사, 형용사, 명사,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미, 쇼핑하다, 명동, 스마트폰, 새로, 삼선전자, 신제품, 바꾸다, 그거, 화면, 편리한, 기능, 화면, 한번 봐도 돼요. 수입되다, 휴대폰, 대표적인, 수출하다, 입하다, 수출품, 수입품, 선진국, 인당소득수준, 개발도상국, 무역, 경제발전, 현재, 상태, 추측하다, 자신의 생각, 부드럽게, 정말, 수출하다, 방금, 우산을 쓰다, 비가 오는, 항상, 한국어 실력,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한류열풍, 수출해, 관계에 대한, 신문기사, 화장품, 수출,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관심, 높을수록, 의료, 음료, 전자제품, 자동차, 상품, 미국의 경우, 한류에 대한, 인터넷 검색, 많아질수록, 크게 중가한, 한류수다들, 모델, 특히, 최근, 5년간, 식, 꾸준히, 줄어들다, 시작되다, 발표하다, 중가하다, 이내, 관광객의 수도,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 이제, 아시아의, 여행지, 되었고, 최근, 별에서 온 그대, 인기를 끌면서, 거제도, 인천, 가평, 새로운, 관광명소, 떠올랐습니다. 외에, 주인공, 커피를 마시던, 카페, 치킨, 맥주, 먹던, 전문점, 여행코스, 상품, 등장하다, 팬, 관심을 보여, 백화점, 동네문, 명동, 찾는, 여행사, 선보이다, 공연, 다양한, 개발하다, 석유, 게임, 콘서트, 매일, 전쟁, 끝난다, 세계, 가장, 가난하다, 그렇지만, 이후, 무역, 우연히, 아이돌, 나오는, 춤도 잘 추고, 모습, 반하다, 이해하다, 수출 중심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조립제품, 이후, 기계, 전혀 안했습니다. 대중문화,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배우들과 가수들, 활동하는, 높아져서, 관광수입, 시작되다. 동남아, 영양, 음악